신지훈 3학년 4반 장예은 3학년 4반 전종공 3학년 4반 송주년 3학년 5반 황은빈 3학년 6반 정우석 잘해요 경례 공무상 받은 친구들도 나와서 진짜 잘해요 여기 너무 잘해요 잘해요 자 자리를 조금씩 좀비고 앞에 쓰고 자리 좀비고 자리를 좁이니며 앞에 몇사람을 안좋이도 되는데 자 그럼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 왼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 자 우리 사진 찍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내려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 기자님을 위해서 사진 후니를 잠시 취하겠습니다